야 엄청 많네 야 나 여기 깔아야겠다 어디다 까는게 좋지? 위층? 위층에 깔아야지 어 여기 누구 침낭있다 개자식 누구꺼야 이거 타이오꺼 어? 야 이거 침낭 만드는 재료 좋아 개자식이요? 거의 단룰락금이네 가장 센 사람인데 가장 센 사람이네 미친놈이네 저거 저랑은 일제 관련이 없습니다 법사를 제물로 바칩시다 만나면 누군지 몰랐어 쟤가 손욕 박았어요 안 돼 거기 건들면 안 돼 사과해 공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끓인 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SAANG KASCH KASCH VONG KA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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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네 가죠 갑시다 회원님 뭐 먹었어 너울이 저.. 족발이요 맛있겠다 나 배고파 빵이나 좀 먹을까? 난 이따 또 먹고 올거지롱 에어드랍 먹었다 오 개인데 뭐 나갔음? 권총 두자루랑 수류탄 네개랑 와... 개쩐다 근데 저 쫓기고 있는거 아세요 쫓기고 있다구요? 어디어디 말하세요 팀 어 앞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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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방향에 이빰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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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있나요? 저 있어요 저 맥크림 지금 김만등은 파밍하려고 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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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한 발이라 잘써야되는데 야 근데 니가 말해가지고 걸렸잖아 말안하고 접근해 멍충 아야 봤어요 저희 봤어요 핑찍어봐 핑찍어봐 80방향인가 본데요 지금 악어님이 뛰어가는곳이 핑거 왜 안보이냐 저 앞에 사람 근데 맨몸 아니냐 저거 방호복 있는데 저사람 어떻게 죽여 우리가 야 여기 집 하나 털렸어 뭐야 집 털렸는데요? 이거 부셔지고 있는건가? 아 이거 녹은거에요 재료를 안넣어놓으면 이렇게 집이 녹아요 어 다 털렸네 다 털렸어 다 털렸어 아 저사람 잡고싶었는데 못잠나? 어디어디라고 봤어요? 총 쏜다 총 쏜다 총 쏜다 누구한테 쏘는거이? 우리같은데 210방향 아니야? 170 170 170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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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좀 찍어줘 핑 찍어줘 찍어줘 우리는 정확히 우리 있는데 야 여기 나만 핑이 안보여? 야 저거 총먹자 저사람 잡자 야 잡아서 총먹자 필드 안돼 필드 너무 위험해 말타고 뛰어가는중 도망가 도망가 파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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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어 백도어 중 백도어 중 기다려 파이 싸워 귀엽게 파이 싸워 어걸 계속 끌어줄게 파이 싸워 아이십사 아이십사 키페드로 저기도 같은편이 올수도 있어 그 아이쩝사 그 9번쪽 야야야야 팀 왔다 팀 팀팀팀팀 도망가 여기 안으로 와야해 우리는 여기서 싸워야돼 저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 뛰어온다 분명히 뛰어온다 우리 숨어있다가 갑자기 팍 쳐볼까? 나 옛날에 그랬는데 이런데 숨어있다가 그게 맞는거 같긴함 그게 맞는거 같긴함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어 저한테 쏘네요 제 쪽에 있어요 애들 다른 사운드인데? 아 돌아서나 보다 안 들키려고 돌아서나 보다 저쪽에 있네 제 쪽에 근데 저것도 권총 사운드 아니에요? 네 이거 자동.. 자동 권총 자동 권총 장원이에요? 그럼 잡을 수 있겠는데 장원 정도면? 예 권총 더 있어요? 권총 한 자루 있긴 한데 총알이 없어요 지금 여기 버려줄게요 하나 버렸어요 총 아 괜찮아 아าย 총알이 아니라 충전되어 있어요 하나 충전되어 있어요 충전되어 있어요 충전되어 있어요 오케이 어허 야야 나 대가루가 아아아 아 여기 좀 많은데? 뒤에 있지 않았어? 아 여기 라이플이다 근데 여기 솜순이면 라이플 아 그럼 내 앞에 화난데 화난데 아아 아아 야 자동이라 안 된다 어 야 쎄다 야 우리 우리 이제 저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우리 조용히 살아야겠다 우리집 걸리면 안되잖아 아 까비 아 창고만 내 죽었어 아 아깝다 아깝다 예? 예? 예 악어님이요 악어님 미친새끼야 왜왜왜? 말하면 어떻게 싸우고 있었는데 악어님 죽지 않았어? 어허 맞아 아 타요님이였어? 타요님 내었지 그런거 같아요 근데 말하면 어떻게 그럼 우리 쳐들어올거 아냐 안되 그게 아니라 LCAU가 죽었다고 뜨잖아 예? 뭐라구요? 근데 알겠다 근데 내 아이 떠서 야 큰일났다 하필 타요님 내야? 그럼 저 대장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뭐가 뭐가? 친하게 지내세요 어?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김미 김미초콜렛이라고 전해줘 김미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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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악어님이 사랑한다고 같이 하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장님 이쪽으로 불러올게요 뛰어가고 있어 이미 대장끼리 만나서 대면하라고 합시다 연합 개꿀이지 어? 난 연합하면 개꿀이지 어? 근데 매도님 동맹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팀으로 이렇게 넣어놓는 거에요? 뭐에요? 팀은 넣는게 아니라 여기 집이 우리 집이니까 이 근처 뭐 있으면 뭐 알고 쏴달라 뭐 그런거겠죠 어? 리블 받아 공격받으면 지워놔달라 이런거 아니 안녕하세요 어? 저희 동맹맺으면 좋긴 해요 저 근데 총있어서 총을 베어갈 수 있어요 여기가 구인물인데? 아 근데 우리 이분 죽창으로 모아리 꽂으면 레전드긴 한데 매도님 매도님 여기 봐봐 여기 구인물도 많잖아요 여기 우리팀 와야돼 매도님 이거 아니 어떻게 근데 이분 모아리 찍으면 레전드긴 한데 어떻게 해요 레전드카가 안보아야 아니 대신 그러면 안되지 매넨데 근데 이분 총이 있지 이렇게 어? 이거 주신거야?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먹었어요 대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매도님 영원히 운영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솔직히 맞죠? 그렇긴 하죠 하원님 쏘자 하원님 쏘자 나 지금 계속 보고있거든? 쏘는게 진짜 정답이야 나 아직도 화리가 안되서 들어가고 싶은데 야 근데 다른사람은 어떻게 했냐 따로 전달했어? 그니까 다른사람은 어떻게 들어? 개인적으로 연락했죠? 전 연락했는데 운영자님한테 이런식으로 그걸 먼저 알려주던가 거기 하라고 써있었어 준혁아 아까 전달해준다길래 전달된줄 알았다 전달 안되지 안되길래 그래서 저도 직접 얘기했죠 사실 저도 안되는게임에 밥먹고왔어요 안녕하세요 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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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장입니다 아 죽장님 안녕하세요 아 악어님이세요? 아 사과목님 목소리인데 이거 악어님 네네네 아 강한 세력 근데 다른데도 강한 세력이 있나요? 네 H25에 큰 세력이 있고요 원래 팀에 타요 있어요 네 많습니다 아 그러면 연맹해야겠네요 이거 그러면 연합하죠 저희가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 점인데 금방 성장할거에요 네 저희 팀 8명 꽉 채워져가지고 어 그러면은 연합이면은 디코를 합치는거 어떨까요? 어 좋은거 같아요 디코를 합쳐가지고 섹션 나눠가지고 위에 빵 아래 빵 나눈 다음에 네 왔다갔다 해도 될거 같아요 네네네 어 이거 튕겼어 나 나 튕겼어 악어님 내 말을 들어 아 근데 여기 누워있으신 분 총 진짜 탐난다 인정? 너블림 아니 근데 아버님 진짜 내가 있었으면 그냥 인정사정 안가고 그냥 바로 찔렀어 아버님 왜 이렇게 변했어? 옛날이었으면 찔렀잖아 아 개소리 하지마 아이 연맹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 팀이라는게 어 뭐 일단 하고 보는거지 팀에다가 서로 안맞으면 또 어? 헤어질 수도 있는건데 우리 지금 일단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팀가자 저기팀가자 생각할 필요가 없어 또 이렇게 만나기 또 인연이잖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다 인연이지 저희가 또 어디에 만났어요? 싸우다 만났잖아요 어 잠깐만 이분 총이 좋아보이네 아 굶치세요 아주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연합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템이 악어님 아이템이고 어 이렇게 바뀌세요? 괜찮습니다 총이 약간 좀 바뀌어있을거에요 리볼버로 아 좋아요 좋아요 리볼버가 더 좋아요 뭐 좀 익혀드려야겠네 추우실까봐 그치 그치 어 잠깐만 설마 내 시체는 아니겠지? 내 몸속말인거 같은데 아니 야 시체라니 사람이 멀쩡히 숨 쉬면서 자고 있는데 시체라니 밤에 어두우실까봐 회복이 넘어야지 네 들어갔을때 내 아이템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1군기지 2군기지가 있는데 이번에 3군기지 짓는 곳을 메인으로 해서 그냥 아싸리 악어님 부족이랑 합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완전좋아요 아 근데 저희가 아직 초보도 네 약간 엄청 좋은 터를 잡은건 아닌거 같기도 한데 가본 다음에 마음에 안되면 저희도 옮겨도 되니까 아직 초기라서 아 네네네 같이 이동할까요? 네 악어님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1일차가 넘어가서 아주 좋은 터는 이미 다 먹혔어요 맞습니다 아 근데 나중에 결국 그런 좋은 터 밀어버리고 저희가 또 먹는거잖아요 그런터 아 그것도 화끈하고 좋죠 아 원래 그런 재미에요 네 처음부터 좋은터를 가지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 왜냐면 목표의식이 없거든요 아 역시 그릇이 다르십니다 그릇이 아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然后 blessed 래ah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